야 입지를 찝찝! 어디 어디 어디! 여긴 판국지! 여긴 판국지! 어디 어디 어디! 아 진짜 혼맞지 못해! 오 잡힘같아 잡힘같아! 수식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여기는 판국지! 여기는 판국지! 오 노입지! 엄마 우리만 그거 보고싶되지 너는 여기는 판국지! 6월 9일! 판국지 저녁 낚시 한번 테스트 왔습니다 대문나라에서 40분밖에 안 걸려요 너무 가까워요 완전 가까워! 판국지 대문나라 관할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가깝다는 사실! 네 곧 소식도 전하겠습니다